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 조금 답답한 주제입니다만 국내 문제를 일단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다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생활인도 그렇고 학부용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니까 이제 미래를 읽는 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단서를 보게 된 미래를 다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중국은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미래가 있겠나 이런 게 실린 겁니다. 중국의 지도청들의 상당수는 이공계 출신들입니다. 중국의 공상당의 당 지도부의 상청부들은 많은 수가 이공계 출신들입니다. 한국의 이런 지도청의 대부분은 문과 출신들 행정고시 출신들입니다. 한국은 이런 눈을 씻어 보고 찾기가 힘든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인 거죠. 완전히 두 나라가 다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대단히 실용적이죠. 이런 게 떠오르고 몰락하는 김정은 정권을 위해 나팔부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책을 잡혀 가지고 북한을 옹호하는 이야기 외에나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만 이렇게 일면만 딱 보더라도 지금 한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회가 전개가 될 것인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사슬입니다. 사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슬의 우하단에 정부 지출을 못 줄이면 만성재정적 자국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한국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에 빨대를 꼽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스톱 되겠느냐 만성적자 재정적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국인 자체가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그냥 언덕바디로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못 줄이면 만성재정적자국이 된다. 이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뭐죠 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 때 그렇게 뭐죠 수십 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기준과 같다는 것이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절대 넘어서 안 된다. 문정권이 40%를 여러분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꼭 같이 어떤 논리를 사용했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이 너무 낮다. 돈 더 써도 된다. 그렇게 합리화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4년도가 벌써 47.4%입니다. 국가 채무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가 무너진 게 문정권 때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40%는 절대 넘어서 안 된다. 그게 깨지고 나서 뿜물트듯이 이러면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2028년이면 50%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여러분 관리 재정 수치가 아마 당의 연도의 수입 빼기 지출일 겁니다. 매년 100조 가까운 돈을 뭡니까 빚을 내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2024년도에 91조 더 쓰고 2025년도에 77조 더 쓰고 이게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한 것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다 예상이 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빚이 눈덩어리 여러분들 굴러가듯이 가는 겁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만성재정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원화 표시 자산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달러와 이런 표시 자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왜 한국은 여러분들 만성재정적자국이 되면 그다음에는 돈을 더 찍을 거라고요. 크게 인프레가 여러분들 고착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공짜 먹는 것이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집니다 이게. 2010년대 초기에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스페인 남부 유럽 국가들이 당했던 것처럼 사업 때문에 빚을 져본 사람들은 빚이 얼마만큼 겁난 걸 알지 않습니까. 빚을 잘 갚아지지가 않습니다. 빚이. 빚이 그냥 빚이 갚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통찰력이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우기더라도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성재정적자국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통화 정발시키는 방법도 사용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빼고는 중국에 앞선 분야가 없다고 그러죠. 무역협회에서 이제 중국의 정통한 기업인들을 그렇게 인터뷰를 심청 인터뷰를 해보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실사구시가 굉장히 익숙한 나라고 지도청들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은 겁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사고의 입각에서 국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한국은 전부 다 문과들인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이 젊은 분들이 이제 이공계 미래가 좀 어둡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가 다 이제 의과대학을 가고 또 의대를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드니까 뭐 지금 이제 고안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다 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사 천명에게 매년 오백만 원 자학금 지불하는 거. 이게 또 다 예산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 후손들 함께 빚을 어마어마하게 떠넘기고 가는 거죠. 중국은 내년 중에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박사인력만 8만 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2배가 넘는다. 논문 발표 숫자는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우수해야 한 거죠.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 아마 곧 이공계 교수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입학생 질이 저하되는 걸.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이공계라고 하고 한국은 의대로 간다. 한국의 미래를 딱 보려면 주식시장을 보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편견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한 사회의 아주 여러분들 바로 메타 같은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그 사회의 건전성, 미래의 확장성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4년 9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 1042억 불이고 이 가운데 92.21%가 951억이 미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 보유액은 2020년도에 91억 달러니까 4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4년 만에 10배가 여러분 늘어난 겁니다. 한국의 이름 다 그냥 수건을 던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것이 돈이거든요. 돈을 여러분들 좌파든 우파든 돈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자기 피 같은 돈을 어디에 넣느냐 이야기. 전부 다 미국 시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냥 다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몽고하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미래의 가능성과 매력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돈을 쓰겠죠. 전남 군수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아마 보궐선거입니다. 전국의 손에 꼽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그 이야기는 전부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부금을 지불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곳에서 다 여러분들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표를 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만 원 받고 더 전남 군수선거 미리 보는 대선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저쪽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노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전남 영광곡성궁수 재보궐선거에서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 원가량의 주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 지금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2027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변원질되어 갈 것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현재를 보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과 동의한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영광군의 경우는 현금 살포 재원으로 영광 한빛 원전이 내는 지역자원 신설세를 곱받고 5,600억 정도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 먹고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이 눌렀을 때 좀 억제하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공짜 좋아하는 쪽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이 3년 후 대선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손해가 되는 시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관승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겁나기 때문에 그 관승을 막기가 역부족인 거죠.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공병호 tv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앞날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서학 개미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겁니다. 2020년부터 2024년 9월 달에 91억불에서 미국 주식 보유액의 910억불이 된 겁니다. 10배가 뛴 겁니다. 그건 완전히 나라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나라를. 그냥 다 뭡니까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다 주식 이민을 투자 이민을 다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니까 이 사건이 현재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걸 넘어 가지고 이 사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가혹하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체제. 지금 소득세도 절반이 안 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소득세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밖에 소득세가 안 냅니다. 소득세 절반은 다 이런 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당장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4대 연금이라는 것이 다 기업한테 절반 정도가 나가니까 계속 부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워낙 관승의 힘이 강력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본성 본능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여러분들 공짜 사회를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막기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기 어려우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지 비난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